안녕하세요. 저는 김수환입니다. 안녕하세요. 난 다니입니다. 오늘 슈퍼말로 세이디 월드 1,4시 봉수를 해볼 건데요. 거기서 문 열을 나면 그리스도 10개가 있어야 된대요. 제가 이미 그럼 부숴버렸고요. 다니가 하는지 안 하는지 맞춰보세요. 도와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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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빨리. 아! 나랑 달려. 오! 쿠파를 정리네요. 어떻게 하면 쿠파를 이길 수 있을까요? 죽을 것 같지? 없었지? 잘 찾아봐. 빵! 찾아봐. 아빠, 고양이. 아빠, 내가 잠깐 죽을게. 죽여, 죽여. 아빠, 아빠, 아빠. 빨리! 빨리! 첫번째 그리스도는 여기입니다. 코인은 여기 먹을 수 없거든요. 제가 피해야 됩니다. 이런 곳을. 잡아. 다전전. 여기 발 채야됩니다. 여기 소망이 해야 됩니다. 점프, 점프. 피해요. 아빠는 죽었고요. 자가 잡는데요. 빨리 죽었어요. 저거, 저쪽에다 깔면 이걸 얻을 수가 있거든요. 근데 고양이가 있어야지 조심하세요. 여기 잘못하면 우리 죽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 슈퍼벨 한 개가 두 개나 있습니다. 근데 아빠가 작아져서 버섯을 주네요. 잠깐만요. 고향이가 저쪽으로 올라가야 됩니다. 그래서 도와주면 고향이 공격을 해줍니다. 빨리 깔아야 됩니다. 빨리 깔아야 됩니다. 그렇다, 잘 있고요. 타. 조심해야 되고요. 저는 빨리 깔아야 됩니다. 거기 와서. 단전이 죽었거든요. 자. 됐다. 군반 군반. 바다야. 제발. 이렇게 점프하면 이쪽으로 됩니다. 그리고 저. 마지막 군반에. 저. 저. 전부 다 죽여야 됩니다. 다 죽으면. 다 죽으면. 그리스살 얻을 수가 있고. 다. 이제. 두 장 또. 다 먹었으니까. 그냥. 막. 죽여주고요. 오. 미스해버렸습니다. 좋고. 다시 시작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잘 찾으고요. 뻥. 딱 맞추고요. 저 그리스살이. 우리가 이미 먹어서 안 해도 됩니다. 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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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행히 화내고 있네요. 차. 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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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. 오빠. 도와주면. 안 돼. 요건. 끝까지 다시 처음부터. 모든 걸 다 먹어야지 셀 수 있습니다. 띠 로디. 그럼 모든 걸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요. 미안합니다. 여기에는 단이가 하고 있을까요 안 하고 있을까요. 아무것도 없대요 도와줘 다 빨리 도와줘 빨리 빨리 가겠습니다 또 다시 저걸 다 먹고 해야됩니다 어 빨리 미쳐 계속 드립니다 아 빨리 먹으나요 뽀잉뽀잉뽀잉 옆에서 빵 하면 얘가 들고 있거든요 보시면 됩니다 아빠 고양이 다 죽어놨죠 미안 미안합니다 제기가 저가 아빠를 죽었거든요 나쁜 놈이 아닌데 빨리 조심하고 이만 얘들아 이만 somewhere 이는 다음 offs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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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..아빠 죽지 마세요 이 정도면 죽은게 아니야 뛰어! 저기 왜 저는 다시 하고 코인을 다 먹고 싶어 끝났구나 끝났구나 좀 썼죠? 나 죽을 뻔했지만 그래도 쩔어어어 벌써 죽는다 슈퍼베리 한 개 더 있잖아 금발을 싹 싹 빨리 갔다 저거 안 와가지고요 빨리 한 바퀴 자 좀 죽여주세요 폭탄에 죽을 뻔 빨리 빨리 잡혀 빨리 죽었자 너무 빨리 가다가 죽겄네 발차 뻥 쳐서 목숨이 아홉 개밖에 안 남았거든요 오늘 아홉 번이라 차야 됩니다 도영이 낳을 때는 진동이 오네요 오! 코파가 자동차를 타고 갑니다 어떡하죠? 우리가 코파를 혼내줬겠습니다 폭탄으로 밖에 부서지만 융합이 없습니다 빵 코파가 남겼다 아빠! 뭐하는 거죠? 좀 더 세게 만들어야겠어요 좀 더 세게 만들어야겠어요 점프해서 점프해서 붙이면 아무래도 아는 거 같은데 이럴 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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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뀌어 구절시기 시작했네요 어? 안 붙어있는데 어떻게 됐어? 바뀌어 안 붙어있는데 영업병인데요 아빠가 저를 공격하군요 어쩔 수 없죠? 거의 아니에요 이게 영업병에 피해! 피해요 피아요 피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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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라가 피해요! 피해요! 또 죽어버렸습니다. 피해요! 죽어! 굿밤과 죽을까요? 굿밤과 죽을까요? 굿밤과 죽을까요? 팔 차요? 안 돼요. 저거 마지막 공격을 했네요. 아! 살아! 바로 빨리! 하다가 날라가 버렸네요.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가 요정을 구해줄 수 있을 거예요. 호위는 많이 먹고요. 저는 목숨이 없기 때문에 우리 목숨 6개 먹어요. 호위야! 도와줘 빨리! 오! 왔다! 나 빨리 싸워! 아빠! 빨리! 아빠! 내가 하면 안 돼? 저거 하고 싶은데요? 어디를 점프하는 거죠? 아빠? 저거! 했습니다! 이번 목숨이 다니는? 아니! 아빠가 있죠! 내가 이겼고요. 근데! 아빠! 아빠! 잠깐만! 여기! 어! 뭐가! 얘가 물을 만들어주는 것 같은데요? 어! 모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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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르겠는데 Institut 모둑! 모둑! 이런 누룩은 이렇게 생겼고요 구독, 좋아요, 할인되요 끝 내일 또 봐요